반갑습니다 박수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비코인과 파이코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파이코인에 대해서 당연히 1티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도에 핸드폰 채굴 어플이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채굴을 할 수 있는 최초의 플랫폼이고 현재 5천만 명 이상 사용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상장이 되겠죠 그치만 이 비코인이 어떻게 나왔냐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도 그러니까 파이코인이 나오고 1년 뒤에 나온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거의 3천만 명까지 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3천만 명이니까 2티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100만 명 이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KYC를 100만 명 이상 인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신뢰 있는 코인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하기보다는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먼저 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파이코인을 24시간에 한 번만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채굴을 시작하실 겁니다 이 비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아요 구조 자체가 레퍼런스 말 그대로 모방이라고 하죠 모방에서 만든 플랫폼이기 때문에 똑같이 24시간에 딱 단 한 번만 눌러서 채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코인을 채굴하고 그 다음에 10초만 더 써서 아니 5초만 더 써서 이런 식으로 같이 해가지고 채굴을 하게 되면은 저는 두 배라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한 근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파이코인을 채굴한다라는 거는 상장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파이코인을 채굴하기 때문에 그러면 비코인은 이걸 모방에서 만들었죠 그러면 파이코인이 상장이 된다면 바로 비코인이 상장을 할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진 않잖아요 그쵸? 만약에 비코인이 먼저 상장을 하게 된다면 파이코인이 가치가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비코인 상장이 된다면 지금까지 채굴했었던 사람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제가 왜 상장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 파이코인 파이스토어라고 많이 아실 겁니다 한국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제 플랫폼이고요 보이는 것처럼 파이코인을 가지고서 직접 구매와 판매를 하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P2P 거래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이런 플랫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안 좋게 보면 사설이에요 사설 비코인은 뭐라고 했죠? 모방이라고 했죠? 만약에 파이코인이 이런 거를 채굴자가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면 비코인은 어떤 스탠스를 치겠죠? 그게 바로 이런 플랫폼들을 새로 만든다는 겁니다 비코인은 곧 있으면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비코인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코인으로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만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틱톡이나 캐시 슬라이드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용을 하실 텐데 그러면 당연히 돈이 들어올 겁니다 이 코인도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같은 경우 비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 플랫폼들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바이낸스도 있고 코인객도 있고 XRP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장을 도와주는 파트너십이 굉장히 잘 돼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당연히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좀 차별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좀 좋은 점 그나마 뭐 파이코인을 까내리는 게 아니라 좀 좋은 점은 UI, UX라고 해서 직관적입니다 클릭만 하면 돼요 가입 자체가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쉽게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눌러서 부스터 눌러서 하면 될 것 같고 이 부스터라는 개념은 여러분들도 이제 채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텐데 아테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코인 같은 경우 비코인 같은 경우에는 무료예요 완전 완전 무료기 때문에 광고 한 평만 보면 나오긴 하지만 이걸 모으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설명란 링크 눌러보시면 부스터 두 배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파이코인을 진심으로 채굴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위에 있는 대로 팀원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초대해서 10배 더 빠른 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을 왜 하냐면 구조가 비슷한 느낌은 있지만 살짝 다른 건 커뮤니티 중심이에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러 명이서 같이 동시 채굴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당연히 채굴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1810명? 아니에요 지금 2500명 넘었습니다 넘었기 때문에 2500명이랑 같이 채굴을 하면은 어느 정도 속든지 여러분들도 체감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셨으면 좋겠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계속 보내드리고 있죠 부스터 링크도 부스터 링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플랫폼이 언제 나오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전세계에 이제 탑10이라고 하죠 영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고 그 한국 중에서는 제가 탑10 열 손가락이 안에 드는 채굴자이기 때문에 채굴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시면은 이 커뮤니티 안에서 탑10끼리만 있을 수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캡처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호재 같은 거 앞으로 언제 상장이 되는지 언제 플랫폼이 나오는지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채굴을 할수록 여러분들의 자산이 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하나만 채굴하지 마시고요 여러 군데 스타도 있고 아테네도 있고 여러 채굴 어플이 있으니까 이왕 하는 거 1분 정도만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안목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있는 번호로 팀원이라고 문자 주시며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전 여기서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좋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열이었습니다